강혜구 씨 강혜구 씨 도와주러 온 거니까 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? 전효안 목사라고 아시죠? 주님,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십니까? 지금 강혜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효안입니다 저번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진짜 마약상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술이 나면 왜 돌아오셨습니까? 돈 벌러 왔다고 코카이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 은총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서일로프지 낫투데이터 릴렉스 우리 전쟁하러 온 거 아니잖아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에서 목숨 걸고 맞장 터는 거 나라고요 사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벌이 형제님을 두금의 늪으로 이끌 겁니다 강혜구 씨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저희가 여전히 같은 목표를 가진 게 맞나요? 저희가 일起來 저흘이 주인 한 장면이 저희는 오늘 오후에ológica 우리에게 알게 돼지 우리에게 알게 해 여러분의 감생이 우리에게 고생이 도로를에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하게